사랑해 이 느끼는 이대로 데스패치 시스템 갈게 까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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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에이셔루퍼 뭐야? 잘가랑 안녕 하하 야 이 새끼야 언제까지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지 보자 아 왜왜왜 아니 왜 아 어 어퍼레이터 좀 그만 쓰세 많이 야 어퍼레이터 몇명이야 아니 킬조이님 아 킬조이 어퍼레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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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진짜 노이로즈 걸릴 것 같네 아 내가 어퍼레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인데도 노이로즈 걸릴 것 같은 정도면 이거 어떻게 해야돼 어퍼레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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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퍼레이터 그래서 올거지? 알고있어 네번째인데 1킬 주세요 마지막 킬 와 에이스 경쾌하다 소리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아 스카이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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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바르세요 스카이님 나이스 스카이님 수고해 헤헤헤헤 스카이야 수고했다 아이고 아 아 5포충도 없으니까 가볍게 뛰었는데 아 5포충들 답답하네 쓰이게 즉잡 컷 도움보기 서로의 일으킹을 바이밍 게임을 찾았습니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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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 채팅창 불러 휴대폰 가지고 있는게 뭐야 아니 게임이 잡히자마자 이게 부정행위감자 뜰 수가 있어? 아니 내가 뭔 핵인데 내가 핵 아니라니까 얘들아 아니 봐봐 나 뭐 클린해 휴지통 크롬 엣지 발로란트 라이엇 클라이언트 어 뭐야 이거 방송용 핵 뭐야 이거 어? 핵.exe 와 막혔다 와 뱅간해서 막아놨다 얘들아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 이렇게는 핵 제작과정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핵 제작과정은 이름 바꾸기에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방송용 핵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EXH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냐 근데 데스매치 얘기 있었나? 진짜로? 구독 누르셨나요? 안 누르셨다고요? 나는 역설정